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선지자 훌다 이야기 요시아 왕은 히스기아 왕의 증손자이며 문하세의 손자입니다. 문하세는 아버지 히스기아를 담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와 특히 암몬 모합 사람들이 숭배하는 몰래게 단을 쌓아서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끔찍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하세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남주다를 바빌론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요시아는 아버지 아몬이 암살당하자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의 증조부 히스기아의 신앙을 이어받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요시아 왕 18년에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문하세의 악행으로 훼손된 성전을 대제자상 힐기아를 시켜서 수리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선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내팽개쳐진 율법책을 기술자들이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책을 대제자상 힐기아에게 주었고 힐기아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 요시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읽는 중에 옷을 찢었습니다. 이 율법책에 있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왕을 세우는 규례를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들이 항상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은 악한 선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처분된 것을 보고 통탄하며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옷을 찢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상들이 율법세계에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데 앞으로 자신과 백성들과 온 유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시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힐기야와 사람들이 여선지자 풀다에게 나아갔다고 역대하 3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다는 어떤 여성일까요? 풀다는 그 당시 하스라의 손자 토카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 외에는 풀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 중에 있었고 선지자 스바냐도 역시 이미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과 시종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묻기 위해 풀다에게로 갔을까요? 에레미야는 지역적으로 멀리 있어서 쉽게 만날 수 없었고 스바냐는 이제 막 예언사역을 시작했으므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무리들이 가장 가깝게 또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여선지자 훌다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일단 훌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봉사자들이 공동생활하는 두 번째 구역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제사장들의 예복과 왕족들의 옷을 복원하는 방을 관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훌다는 여선지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살룸과 훌다가 거하는 둘째 구역이라는 곳은 칼리지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학교, 교육을 받는 집입니다. 이곳은 젊은 선지자들이 교육받고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두 벽들 내부에, 즉 둘째 구역 내라고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은 세 개의 벽이 있는데 훌다는 두 번째 벽, 구역에 거했습니다. 즉 훌다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상 그곳은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양성하는 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선지자들의 학교 구역에 거주하며 여성으로서 선지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예언적 영성과 신실함과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여성지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아 시대에 이사야의 애언이 있었지만 히스기아의 아들 문하세의 악정과 우상숭배, 몰렉숭배를 책망하는 이사야를 문하세가 처형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어버리셨으며 문하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 악한 정치를 하며 우상숭배를 하여 그의 아비의 죄를 물려받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예레미야가 애언을 하기 시작했고 스바니아도 역시 애언의 반열에 서게 되었지만 요시아에게는 멀고 생소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들의 악정과 애언을 멸시함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가운데 예루살렘 둘째 구역, 즉 선지학교의 구역에서 선지교육을 받고 있었던 선지생도들도 점차 선지학교를 떠나게 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서 꾸준히 악한 세대에 구월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훌다였던 것입니다. 선지생도들의 순환시대를 잘 견디고 비로소 히스기아의 대를 이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영적으로 빛을 발한 사람이 살룸의 아내 훌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신실함과 예언적인 영성과 분별력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선지 훌다는 여지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왕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감히 지적하고 책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왕들 앞에서 감히 목숨을 걸고 책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행사를 행하고 그 대가로 녹을 먹고 사는데 왕이나 귀족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일수였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시대에는 의인이 숨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악인의 시대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선지 훌다는 요시아 왕이 보낸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너희를 보내어 여왕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훌다는 자신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왕과 왕이 보낸 자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예언적 영성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만약 훌다의 선포를 요시아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선지 훌다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요시아 왕이 훌다의 책망을 여와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선지 훌다는 그 결과에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왕과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와께 묶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훌다라는 이름의 뜻은 Life as a fleeting portion of time 이라는 뜻이 있는데 쏜살같이 날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훌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어떻게 가치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까 깊이 생각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생도의 둘째 구역에서 오직 여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함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요시아 왕의 신앙개혁에 큰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영적 담대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어떤 서기관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영적 담대함과 영적 지혜를 여성인 훌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가 여성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고자 하는 신실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드보라처럼 남성을 넘어선 담대한 믿음의 여성지자였던 것입니다.